배달을 핑계로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음식을 훔친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A 씨는 최근 김포 시내 식당을 돌며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훔쳐 가족과 함께 먹은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음식을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.